구독자분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눈물을 할 것 같아요 이황엑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친렛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혈수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구독자분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이어트 톡방을 운영했어요 거기서 이벤트를 걸었는데 다이어트 일기를 꾸준히 써주시는 분을 뽑아서 저와 1대1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꾸준히 써주시는 분이 많아서 원래 한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세 분을 뽑았어요 오늘은 첫 번째 타자 자 이렇게 여러분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저희 애들 얼굴로 만든 고양이 티셔츠 내돈내산한 단백질 쉐이크 프로틴 칩 프로틴 과자 프로틴바 100일 이상 쓰신 거예요 거기서 일단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와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? 난 여러 가지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막났어요 어떡해 너무 떨려요 네 저도 네 두 장인데 하나는 하얀색이 검정색인데 진짜 당연하죠? 당연하죠? 많이 드세요 맛있는데요? 대많인데요? 아빠바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하실 거예요 학교도 다니시는 거예요? 그쵸? 수학생이에요 미진스 민지 님 있잖아요 용진 님이요 민지 민지 아 민지 와 대박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요? 출고가 안 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식당 다 하나하나 쓰셨대요 와 맨날이날 쓰신 거예요? 네 그래서 언제부터요? 2개월 말부터 썼어요 우와 2개월 말부터 지금까지요? 네 헐 엄청 길어요 와 미쳤다 근데 먹은 거 보면 진짜 다양하던데 빵도 꾸준히 먹었고 술도 꾸준히 먹었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 이거 진짜 예쁜데요? 비활맥스 비활맥스 이거 강의 벌러누게요 그림 그린 친구들이 제 주문에 진짜 많거든요 펜하트 그리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면서 그래서 아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브럭 딱 배운 거예요 우와 이거 어디서 샀어요? 아 저는 그릴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강평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? 아 이건 단백질 체크인데 제가 내 돈 내산했어요 올리브영 가가지고 오늘 겁나 샀어요 아 요즘 단백질 체크 다 먹었는데 아 진짜요? 아 더 많이 사드릴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고무색 너무 아 진짜요? 감사해요 저희 이렇게 폭발합니다 일곱 접시랑 여섯 접시 아 좋아요? 여기? 어떡하지? 오 괜찮은데? 오 저희는 2차로 카피를 왔답니다 저희 말 놨어요 그치? 왜 이렇게 귀엽냐? 수콘과 싸우고 있는 술구레 박사님 방금 예쁘게 잘라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하하하하 예뻐요 예뻐요 음 맛있다 개많이 있는데?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쉽지 않구나 혹시 이거 본비야? 저거 세포인데 저거 오랜만에 와요 역시 변하지 않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싹쓸이 했답니다 오 맛있었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같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만나는 구독자님은 학생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 학생분이랑 뭔 얘기하지? 제가 책 GPT에 물어봤거든요 대학 입시정보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친구관계 오늘 이 활동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아 그래 학생 구독자분이랑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 되겠지? 이랬더니 친구가 야 너 무슨 위클래스 쌤이냐? 하하 괜찮겠죠?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너무 귀여우신 게 만나기 전에 물어보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이러면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전 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다 저 라면 말고는 안 먹을 거야 마라탕 말고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다 맞춰주신다 오늘도 초밥을 먹기로 했고요 Let's go 왜요? 아 저도 선물 준비해가지고 아 덥죠? 어디서 왔어요? 안산교 겁나 멀잖아요 얼마 걸렸어요? 어 왕복 4시간이에요? 어떡해 천천히 하시면 얘보단 요거 추천 아 그럼 지금 선물 주셨어요? 쿠르랑 이게 뭐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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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와 입욕제 입욕제요? 네 좀 보세요 진짜 언니 얼굴로 만들어줘요 진짜요? 제 얼굴로 만들었다고? 쿠키를? 너무 기대되는데요? 야 어떻게 청년 때부터 보셨지? 알고리즘을 떨어뜨려 음 알고리즘이 날 띄워줬고 지금 방학인 거죠?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라고요? 우와 이거 보여줘도 돼요? 여러분 진짜 찐팬이세요 왜냐면 다 빨간 표시 해야 되거든요 와 와 진짜 첫 영상에 빨간 표시 있어요 대박아닌? 세 번씩은 봤다고요?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볼록을 이렇게 열심히 쓰신 거예요? 아니면 쓰다보니까 이렇게 땡겨요? 아 진짜요? 아니 우와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 이게 서비스래요 대박아닌? 짠 어때요? 맛있었어요? 네 귀엽네 저희 지금 카페 가고 있어요 예예 기웃네요 무려 세 번째 카페입니다 제발 자리가 있길 어때요 어때요? 아 다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시켰대 근데 저희 벽 보고 먹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말이라 뭐라 쓸 거예요?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다 예상 밖으로 벗어나는데 보통 이렇게 따라서 주잖아요 신기하네 잘 먹겠습니다 심지어 다 따라서 주지도 않아? 남은 가져가라고 아 스위터신 약간 소식자들을 위한 건가요? 어때요? 구독자님이 좀 쿠키를 열어보겠습니다 제 얼굴로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근데 너무 못 만들어요 아 괜찮아요 우와 내 친구 아니야?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? 우와 이거 제 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제 친구가 그려준 거군요 프로필 사진 우와 친구 아니야? 대박이다 유튜브 그 정도 너무 금손인데요? 저 이거 열어볼래요 우와 우와 아 미쳤다 아니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만드는데 우와 여러분 절죠? 아 맞죠 당연히 저 이거 똥으로 만들어도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와 미쳤다 제가 맞춰볼게요 누군지 이거는 크로고 이거 먹고 이거 단발이 맞아요 이거 못 먹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이거 먹어야죠 우와 너무 귀여워 미쳤다 저희 키링 맞췄어요 귀엽네 오리 인생네 거 서로 골라줘 탈루토리 이거예요? 어때요? 아니에요 단호해 헥 너무 잘 골라준 거 같아 잘 어울려요? 지금 생각할게요 뭘 너가 해요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오 우와 아닌 거 같아 뭐 봐요 2 4 3 2 1 1 1 너무 너무 못 찍어 아니 찍을까요? 괜찮은데 아니 아 개웃겨 진짜 4 4 이거 넣었으면 좋겠 이거요? 이건 아니고 와 진짜 너무 덥다 언니 땀 안 줬어 진짜 땀 겁나 많이 해요 아 너무 좋아 우와 저도 찍어서 보내줘요 하나, 둘, 셋 귀여워 아니 여러분 여기 층마다 노래가 다른가 봐요 케이팝 저는 케이팝을 갈 겁니다 저 지금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새로운 카페를 왔고요 저 죽을 거 같아서 왔고요 사주 보는 거 좋아해요? 사주 믿어요?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넌 내, 민내 아들 또렷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?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렸을 때 왕따 당했었고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왕따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이제 다 놀고 가려고요 안녕 재밌었어요 안녕 잘 가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 구독자분 만나러 왔는데요 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인이시라고 네 저희는 피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피자치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약간 안착 안착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처음으로 찍을 때는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? 죽을 거 같았어요 진짜로 수치심이 근데 이제는 좀 뭐겠어요? 설날에 엄청 빠졌잖아요 한 번에 네네네네네 딱 그때부터 봤는데 40kg 찍었을 때 그런 더 오래 보셨네요 지금 한 2년 정도 보셨는데 짠 10kg 뺐는데 그룹이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많이 빼줬네요 그러면 허잔말 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릇이라도 예쁜 거 해드릴게요 어? 그릇이에요? 아 네 이것 좀 우와 저 집 가서 우와 미쳤다 집 가서 까볼게요 제가 언박싱 하는 거 찍을게요 저희는 이렇게 다 먹었답니다 어 뭐야 앉아서 하는 거네요 이거 어딜 봐야되지 뭐야 우와 어떻게 훔친 거지? 우와 어때요? 우와 이쁜데요? 뽀얗게 나오는 어 이거 아까 좋은데요? 이거 뽀샵 미쳤는데요 이거 딸기 케이크가 유명한 카페에 왔어요 맛있겠죠? 퀄리티 봐요 진짜 유명하대요 맛있을까요? 겁나 하신데요 아 싫어 저 엔진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잘 가요 빠이 유튜브 혹시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진짜로 네네 진짜요 DM DM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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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물어보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구독자분을 세 분 다 만났고요 선물 주신 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주셔도 되거든요 굿나? 이렇게 주셨다 어푸킹 이거랑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데? 겁나 이쁜데?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해주셨는데요? 아 진짜 세 분 다 어떻게 선물을 가져오셨지? 오 귀엽나봐요 개귀엽다 와 귀여워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영상 찍을 때 여기다 먹어야겠다 잘 쓰겠습니다 세 분 다 너무 잘 만나고 왔고요 이제 나중에는 큰데 빌려가지고 팬미팅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 분 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